어 두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 네 두번째 좀 발표 부탁드립니다 아 그 스타라이 그룹 아 아저씨 스타리바드 모의 아 솔러 쉐 마시 플랜지 스티 으 우주가 또 왜 그 저기 지금 발표 하시는데 제 들이 자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그 요점 많이 이렇게 발표할 수 있도록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을 재화가게 되요 에 태아에 간혹의 힘이 니 자조를 이렇게 아기 러스 님을 모의 질 깜짝 통과 고 stato에 매맨 때밀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리즈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지금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약 한 6500헥타로 온실 중에서 17%가 수경재배, 나머지 83%가 토양기반 온실입니다. 네 그리고 2021년에 271,000톤의 작물이 온실에서 생산이 되었는데요. 그중에서 토마토가 16만 7천 톤을 차지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주로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가스나 그 다음에 석탄을 이용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한 75%가 이러한 연료를 사용해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요. 네 두 가지 문제점을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에너지 특히 연료가 부족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이 부족한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 슬라이드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런 환기 시스템이나 또는 이제 그런 외부 공기 온도에 따라서 내부의 이런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 점적 관수나 또는 두상 관수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런 동절기에 공기를 이용한 이런 에어헤히팅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 슬라이드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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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았어요 아 예 여러분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 도입하게 되면 연료 소비량 30% 가 감축하고 물 소비량도 30% 줄이고 대신에 이제 수학량은 30% 늘릴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스텝들을 보시면 기술사항서를 작성하고 또 그 다음에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또 지역의 이런 농업인들을 교육시키는 이런 단계들을 써두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주제를 선정한 배경도 앞장에 두 번째 슬라이드를 있는 이런 것들의 이유에 의해서 현황이나 이런 배경으로 잡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마찬가지고요. 네, 네 번째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연료 자원의 부족하고 수자원 부족인데 그러면 이 주제를 선정해서 우리가 액션 플랜을 할 목적이 뭐냐? 연료와 물을 사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스마트폰 온실 구축으로 목적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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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인하는 환영성의 세대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거듭하면 되겠다고 봅시다. 기대하는 목표치를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시스템의 카페로 변화 시스템과 탑트레싱도 있습니다. 지금 몇 프로젝트에 입력이 되어있고,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시스템으로 변화 시스템이 될까요? 세 번째, 남방 시스템의 개선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상을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을 이용한 것, 또 지중 가온을 위한 그런 시스템들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 남방 시스템을 개선해서 남방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떤 현상이 어떤 데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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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범위를 좁혀가지고, 기존의 하우스 농가의 스마트팜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 좀 나누어서 스마트팜 운실을 개선하는데, 제어 시스템, 예를 들어 제어 시스템이 현재 되어 있지 않은 농가들을 어떻게 그 제어 시스템을 부착을 해서, 환경 조절이나 비류나 물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도입하는 어떤 타임 스케줄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점점 간소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개선해 주어서 생산량의 증가가 온다면, 나중에 부족한 부분, 필요한 생산량의 부족한 부분을 아까 여러분들이 제시했던 수직 원실, 이것은 좀 기업농이나 어떤 새로운 진입하는 농가들에게, 그런 어떤 기업들에게 이렇게 제공해서 도시에서 수직 원실로 그걸 보완하겠다. 이런 보완책으로 해야지, 이게 수직 원실이 주가가 되어서는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농가들이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양을 수직 원실을 통해서 좀 보완하겠다. 이런 전략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수직농 얘기는 없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마지막에 수직 도시의 끝까지 자기들이 한 것을 갖다가 지금 여기 이야기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마지막 슬라이드에 트랑스케줄 앞에, 도시의 수직 스마트 원실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자랑을 많이 하는데, 이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했었어요. 굳이 도입하려면 기존의 농가들의 스마트 팜을 활성화시킨 이후에, 그래도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것을 일부 도시에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략을 소개해드릴 것 같다는 이야기죠. 네네요. 예약씩해 조금 더 한의 점이 soi 많이 참지해 잘 Conservative vous 길어서 에فس스로는 버티칼 스마트ез centigrade 이것은 aesthetic. Vienna ievers 대세움을 안 멀리лов게 responsabil возможно? 네, 제lando 2 free 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제모för 변경을 못해가지고 이건 남겨둔 것 같고요 그럼 그 부족으로 뺏 도록 하고요 그래서 전략에 있어서 지금 여기 액션 플랜 타임 스케줄에 쭉 있는데 예를 들어 시스템 개선이나 노모빈 교육 이런 전략들을 좀 구체적으로 별도로 항목으로 해서 전략 쪽에다 좀 전략하고 활동 계획에다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표 안에 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타임 스케줄을 만드는 거고 이 전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이거 요거에 대한 것. 예를 들어 농업인 교육은 어떻게 어떻게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기존의 농가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집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개선을 해주겠다. 이런 전략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어떤 업무를 지원할 수 있을까요? 팀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의견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액션 플랜 작성 폼은 저번 강의 시간에 예시로 제시했던 것처럼 그 폼에 맞춰서 팀원들이 서로 협력해서 작성했으면 좋겠어요. 첫번째는 현황에 대한 세밀한 이해가 있습니다. 이해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팜 기술의 적용만으로 연료를 해결할 수, 연료와 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연료와 물을 무엇으로 전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타켓이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에너지 손실을 줄여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난방비를 줄여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난방비를 줄여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기 시스템에 대한 얘기도 하셨지만 환기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겨울철 같은 경우는 보온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난방비를 줄여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구체적인 고온 시스템처럼 구체적인 항목들을 정리하셔서 우선순위를 두실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는 изучайте 어떤 시스템이 필요가 있을지 어떤 시스템이 필요가 있을지 어떤 시스템이 필요가 있을지 두 번째는 현장에 필요해야 됩니다. 농가들이 필요하지 않는 거라면 농가들이 사용할 수 없는 거라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가 있을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지금 제시하셨던 큰 틀로만 제시하셨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팀 준비해 주십시오. 자, 이제 3차 그룹입니다. 이제 3차 그룹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압도보이드 쿠치크로프입니다. 네, 지난번 조언에 따라서 조금 수정을 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트랙터는 이 트랙터는 우리의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좀 비용이 비쌉니다. 우리의 트랙터는 우리의 트랙터는 우리의 트랙터는 우리의 트랙터는 아니다. 우리의 트랙터는 우리가 이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트랙터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해외에서 수입을 해갖고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 비용이 비싸겠죠. 네 그래서 이런 그 비용을 좀 이제 줄이면은 향후에는 그래도 뭐 한 10% 정도라도 좀 이런 그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정보가 기준으로 사용을 하자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제안에 부정된 정보선의 정보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 대부분의 원 Often, 이 원가로 한 대부분의 원가로로는 이끌어 한국의 원가로는, 이것을 사업으로 저희가 이 원가로로는, 우리가 한 대부분의 원가로를 네. 그래서 그다음에 2번, 3번, 4번 이런 거는 예전에 보여드렸던 거하고 동일하게 그대로 뒀고요. 5번은 조금 조언을 참고해서 수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지역별로 이런 농기계를 임대해 줄 수 있는 그런 뱅크를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좀 넣어보았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이런 뱅크를 설립하게 된다면 이 지역의 농산물 가격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깥 세움이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현재 제가 처음 발표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의 농업 기계화율 그러니까 한 농가에서 기계화율이 거의 100%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처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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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자기 자본으로 구매를 하거나 또는 리스를 하거나 세 번째는 은행 대출을 이용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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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는 작업 단계별로 농기계 작업반이 구성이 되어 있고 대신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기계를 가진 회사들, 작은 회사들을 설립해서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스페셜이지로는 아그로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그로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그로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랙탈을 가진 농가가 다른 갖지 않은 농가들의 작업을 임대해서 해주는 작업들이 지역별로 이렇게 우리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그 작업을 그 사람한테 맡기는, 임대해주는 그 작업을 전체를 임대하는 게 아니라 작업별로 그 작업 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대신, 예를 들어서 콤바인을 가진 우리 농가는 수십 헥타를 자기가 임대해서 대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그거는 개인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보사인가요? 또 다른 사업은 다른 회사들을 돈으로 작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일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다섯 번째 제시했던 것은, 소농이나 기계를 사기에는 너무 농지가 열악하고 적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그 기계를 임대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 군단이나 이런 군에서 서너 개도 있는데 그런 농기계 은행이라는 이름으로 빌려주고 이제 하루 사용료를 약한 지 불하고 그리고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다음은 • 방금 아그로 테크닉이치 가토로 인아 피사 리우 피아 동북 제 다운 아스토지 예수 또 다크에 마크 아그라 테크닉 게 아쿠다 무신 나 아리엔나 왓츠 아그라 체크닉 구톡 가본 오신 나이시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우주 백기탄의 그 농업 기계 화유를 높이기 에서 농기를 어떻게 보고 갈 것인가 이게 이제 어떤 주요 목적이 된다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그냥 무조건 이 뭐 여기서 한 것처럼 뭐 구매해서 임대율을 낮춘다 이거 이거 이렇게 뭐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시스템을 계산해서 이렇게 그 지역별로 좀 분집하여서 그 기계 그 지역에 어느 정도 기계가 필요한지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또 소농들 그 농기계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어차피 농작업을 해서 농기계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분단이 또 면단이 이렇게 해서 농기계 은행을 만드는데 그런 지역에 이제 소규모 농가들이 많이 산지에 있는 데는 이 농기계 은행을 통해서 어떻게 그 농기를 빌려주고 해서 그 비용을 좀 좀 낮춰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파이팅 뭐 테라 파우이쉬 내 아멘이 자체 스티라 스포스토리니 아그라 техники подумайте много сторонние меры в том числе это вас совместн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агротехники несколькими фермами либо где находятся только мягкие фермой тогда вы можете создавать банки для 아리엔드의 아그라 техники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금도 농기계 보조금 50% 정도 이렇게 비용을 갖다가 국고 보조금으로 좋은데 있고 이자율을 낮추는데 드는 비용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예산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아까 얘기했던 임대할 수 있는 농기계 은행을 만나든지 아니면 그 지역 별로 그 농기계 운영할 수 있는 뭐 작업반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방법들을 좀 찾아내는 것이 아마 오늘 액션 플랜을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그 우주에 씨 час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가스라 스티라 스포스티디아 이리 와드 팟디 러쉬가 이즈 보스 그래서 첫 번째 예고 업체 드라이영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돈은 부산은 고스포스티디아 이리 와드 팟디 러쉬가 så 많이 받을 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기적들의 계정도 Who had to use 고스포스티디아 이리 와드 팟디 러쉬가 아그라 아그라 저한테 여러분의 기적을 많이 받았던 것만 첫 번째는 외국 업체들하고 거의 합자해서 이렇게 농기계를 만들고 하는데 그래서 비용이 높고 품질도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그러면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어떻게 그것을 수준으로 올려줄 것인가 우즈베키스탄 업체들의 농기계 제조업체들의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까지 외국산을 하더라도 수입에 의존하게 되면 농기의 비용이 많으니까 국산화율, 한마디로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자체 기술을 도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어느 정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농기계 은행 대출 이자율을 낮추자는 것은 굉장히 정책적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필요양에 따라서 집단적으로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든다면 보다 더 정부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비용이 이자율이 좀 낮춰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수요와 공급을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이런 정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번째 임대에 대한 문제는 그렇고요. 네 번째 농기계 관리에 대한 운영자와 서비스 엔지니어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농기계 제조 회사하고 또 국가 기관에서 농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엔지니어들을 양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 같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농가 스스로 그걸 갖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을 하는 그런 훈련 교육 훈련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농가들이 어차피 현장에서 바로 고쳐서 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높여주는 그런 교육 수준도 좀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저 설명이 국가의 기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4 파이팅을 partis 이것이 아기 재생님께 있는 팟을 기능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либо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органы или организации могут отвечать за обучение. А у нас в Корее очень широко применяются программы обучения фермеров, чтобы они могли ремонтировать небольшие, несерьезные проблемы агротехники. У нас есть такие программы обучения. У вас тоже могут быть такие программы. И еще советы для вашей группы тоже одинаковые. У вас сейчас только на одной странице в ужетом виде представлен план действий. Пожалуйста, вы тоже по основному формату переделайте ваш план действий. Пожалуйста, ваша группа попросила предоставить материал, где написанная себестоимость, то есть цены на агротехнику. А это чуть попозже он отправит вам данный материал. И еще более конкретизируйте, например, обучение. Какие программы обучения вы хотите. Либо какие виды агротехники нужно арендовать для фермеров. Об этом подумайте и напишите. Тогда в следующий раз мы еще поможем вам уложить ваш план действий. 좋은 정책은, 좋은 근го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만드는 과정입니다. 잘 좀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Через вот такие вот этапы, предлагая такие усилия, вы сможете разработать хорошую политику для ваших фермеров. 고생하셨고요. 다음 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가 될 듯한데요. Спасибо вам за содействие. Так, теперь вот четвертой группу, пожалуйста. Можно вопрос? 질문 드려도 될까요? 텔레그램으로 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Прошу вас через 텔레그램, потому что у нас уже вот к концу подошло время. 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Прошу вас понять. А через 텔레그램 вы можете вот задать вопрос. Так, теперь вот четвертая группа. Здравствуйте, дорогие. Капельного орешения. В виде подосберегающей технологии широких переменяемых. Сегодня капельного орешения, спинкерное орешение, подземное орешение. И в виде подосберегающей, спинкерное орешение. А через 텔레그램, спинкерное орешение, спинкерное орешение. А через 텔레그램, спинкерное орешение. 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점점 반수 시스템들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걸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해 주셨기 때문에 시간 전략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Так, дальше. Потому что это вы прошлый раз тоже, вот вы и сказали. Это проблема. Это проблема. Это проблема. Одно из основных проблем капельного орешения. В стране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является стремительное увольнение из-за нехватки.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фирмы, предприятия, классы, что приводит к поцелу, доверие к капельного орешения в стране оставшихся главная застава.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 문제점 그대로 두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부족해서 인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점 발수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요. Следующий 슬라이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농장 관리자들이나 또는 클래스터 기업 대표들을 이런 기술이나 또는 교환, 경험을 교환할 수 있도록 외국과의 이런 교류를 확산시켜주는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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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조언해 주신 대로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국내에 있는 그런 점점 관수 전문가들이 이제 진행하는 약 열흘 교육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농업인들과 또 클래스터 기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비료를 이렇게 비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물이나 비료를 비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점점 관수 방법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디요. 다음 슬라이디요. 네. 이 부분도 사실은 동일하긴 한데요. 그 50억 20만 섬을 이제 지원을 하겠다. 교육을 위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네. 이제 끝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교육문제 하나로 다 무슨 걸 기계시킨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단순한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점점 관수와 여러 가지 관계 방법이 있는데 이런 관계, 그러니까 관계하는, 물을 주는, 공급하는 이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인 뭔가를 좀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가에서 직접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농가의 교육을 시켰는데도 가버린다는 것보다는 많은 농가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아까 고급 교육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시키는데 일단 현재 상황을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기술이 부족하다. 이러한 것들을 좀 현황을 파악하고 그 기술을 단계별로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전문가로 만들어줄 것인가 하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요구하는 관수에 대한 물을 주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몇 명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가 부족하다. 그러면 연간 계획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아까 11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전문가로 만들어줄 것인가. 구체적인 전략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돈을 얼마 주어서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그게 제대로 교육이 되겠죠. 돈 줘가지고 교육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교육을 시키는데 어떤 돈이 필요하고 이 교육을 시키는데 어느 기관에서, 어느 부서에서 주관이 되어서 해야 가장 효율적이겠는가 이런 것들도 좀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시스템을 주장하는 사이도 그리고 эффективного капельного орошения 그러면 вы должны добавить конкретные описания например сейчас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именно какие конкретные технологии отсутствуют у фермеров и еще обучение тоже по каким этапам будет проведено обучение сначала какие обучения по теории или потом по практике и так далее и потом вы сказали вы будете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внутренн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капельному орошению об этом тоже напишите конкретные цифры сейчас в Удивикистане по всей стране сколько специалистов сколько человека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капельному орошению а сколько еще нужно так об этом анализируйте еще вы сказали 10-дневная учебная программа это тоже по какому учебному курсу по каким предметам обучения вы написали бюджет но только бюджетом невозможно решить проблемы поэтому подумайте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этого бюджета по каким этапам по каким способам вы можете улучшить технологии и провести обучение хорошо и еще какой орган или ка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будет отвечать за обучение об этом тоже подумайте и напишите по каким обучение обучение часто бывают увольнения. Об этом тоже подумайте. По какой причине? По каким способам можно еще увеличить специальностов? Через какое обучение? И на какие программы можно выделит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субсидию? Может быть, вы можете предоставить конкретные требования, чтобы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получение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문제점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정리하자면, 그리고, 다음이랑 사이에, 정리하자면, 정리하자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요인들로 분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요인들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들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질문이 있으셨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답변을 드리지 못한 건 정말 죄송합니다. 텔레그램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실시간으로 저희가 액션 플랜 문제 분석과 해결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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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질문이라기보다는 약간 코멘트에 가까운데요.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우즈베키스탄의 지금 농업인들이 이 점적 관수에 대해서도 어떤 기술을 알아야 되는지 이것이 설치가 잘 된 건지 좋은 건지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도 아직 없는 상태라서 그래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에 관련된 실험을 한 2년 정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순하게 교육에서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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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쉽지 않은 christian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확인해 FRENCH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원수의 확보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거를 재배관리까지 있고 거기 사용되는 시스템의 용량이라든지 크기, 관외 측경, 이 모든 것들이 물리적인 수치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 맞는, 현재 수준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타깃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선행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간격적인 시스템이의 계산이, 이게 저의 공간이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또한 거기에 있는 것이 공간이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또한 거기에 있는 것이 공간이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죠? 디아, 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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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 전망. 네, 저희가 교육을 하고 싶어도 수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육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전부의 교육의 필요성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전부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는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에게 직접 현재 뭐가 좀 어렵느냐, 어떤 걸 교육받기를 원하느냐 이런 걸 몇 가지 질문을 해서 좀 받아가지고 그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시켜줄 것인가 이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회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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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회사에 대해 질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분들은 여기는 이제 밤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퇴근을 해야 되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공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강의 실시간으로 웨비나 두 강의가 있는데요. 다음 주 wczep는 일상 후에 저희 시 bacon에서 웨비나 mates를 발라줍니다. 하나는 이제 액션 플랜 문제 분석과 해결, 하나는 농산업 판명당은 아닙니다. 우리의 두 번째 시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설은 다른 나라의 사항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각 팀에서 PPT로 한 두 장 정도 준비를 해주시면 가장 어려운 문제, 이거는 꼭 우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어려운 문제를 PPT 두 장 정도로만 준비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코멘트를 구체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이 프로젝트와 함께 할 수 있는 일, 저희의 도움이 필요한 일에 대해서 동일합니다. 슬라이드 한 장 정도, 두 장도 준비해 주시고 발표해 주시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저희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이 참석을 하시게 되고 또 저희가 참석할 건데요. 정책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지를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점 두 장 쓰는 거 따로? 네, 맞습니다. 각각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 문제점 두 장은 월요일까지고? 네, 월요일입니다. 다음 협력 방안은 화요일까지고? 화요일입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한테 뭔가 해주기를 계속 바라는 것들을 화요일 날은 정리해서 발표해 주시라는 얘기고. 너무 좋은 건가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할 액션 플랜 속에 들어갈 협력 방안이 거기에 포함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텔레그램으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